신기하게 생겼어요. 헬리콥터에 장착해서 높은 가로수 가지를 정리하는 장비에요. 지금 보시는 장비는 휘어진 고철을 바로 잡아주는 장비에요. 노바는 이동식 하슬기에요. 노바는 이동식 하슬기에요. 작업자들이 전기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론입니다. 전기줄이 불에 타겠어요. 작업자들이 전기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론입니다. 전기줄이 불에 타겠어요. 조각하는 로봇 8이에요. 로봇에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알아서 조각해주네요. 이 기사님 진심 굴삭기 스킬이 장난 아니네요. VB 장비는 보도블럭을 깔아주는 장비에요. 작업자들이 블럭 배열을 손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신기하네요. 룰고자 여러분이 쉬고 잘 도착했어요. 로봇 농기기 입니다. 신기도 잘 쉽네요. 롸프 스킬이 역할을 갖출 수 있습니다. 로봇 농기기입니다. 만 있어도 작업이 쉬워지겠어요 장장 만드는 기계에요 겨울에 장만 하고 싶어요 굴착기 바퀴를 끼우는 스킬이 정말 대단하네요 장비 대여비가 더 들겠어요 작업은 편하지만 안전에 주의해야 겠죠